와이틴 라디오 생생경제 한국폴리텍 대학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배움이 일자리다. 최근에 국내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는 데 평균 10.8개월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 졸업자의 첫 취업자에 필요한 시간이요. 2015년에는 10개월이었고요. 2016년에는 10.2개월, 2017년에는 10.6개월, 2018년에는 10.7개월로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는 백수라고 제 스스로를 불렀던 그 취준생 시간이 전 12개월이었는데요. 그건 개인의 역량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의 역량 때문이 아니라 사회구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청년 대조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만성이 되어버린 취업난, 전문기술로 돌파구를 찾는 학생들이 그래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김종진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학사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진 교수입니다. 네, 학사부장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흔히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입학, 양성, 취업을 모두 관할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그런 교수님이시네요. 제가 이 배우미 일자리다 코너 진행하면서요. 폴리텍대학 졸업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폴리텍대학에 입학해서 직업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이었고요. 옛날에 어른들이 막 그랬잖아요. 공부 안 할 거면 기술이나 배워. 아니면 공부 안 하면 너 그러다가 공장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사회적으로 좀 인식이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 코너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직업 교육이 어느 한 세대나 한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폴리텍대학을 다시 찾는 저희는 그런 학생들을 유턴 학생이라고 하는데 이 유턴 학생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턴 학생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폴리텍대학으로 오는 학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유턴 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폴리텍대학 과정 중에 1년간 직업 교육을 받는 전문 기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만 15세 이상이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학력 제한이 없다 보니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도 입학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문 기술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즉 유턴 학생 비율이 평균 47%였고 특히 올해 2019학년도에는 51.5%로 과반수를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15세 이상, 그러니까 최소 15세, 최연소. 네, 그렇습니다. 고령자는 한 게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돌아온 유턴 학생이 평균 47%였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과거에 비교해서 늘어난 수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5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3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4학년도 유턴 학생 비율이 18%였으나 그때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아진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4학년도의 18%였는데 지금이 47%잖아요. 굉장히 늘어난 건데요. 이거는 기술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취업률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취업을 해야 할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금 학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취준생들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생생 퀴즈를 여러분 따로 안내 드렸어요. 방송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 선물 소개해 준 분도 꿈을 키우는 인턴 취준생인데 취준생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플리텍 대학과 함께 인터뷰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취준생들을 위해서 오늘 문자로 응원을 해 주세요. 자, 교수님이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시 직업 교육을 받는 학생이 반이 넘고 15년 전과 비교하면 3배나 높아졌어요. 플리텍 대학에서 이런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 과정에 대한 참여가 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대학 그러니까 2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이상 학력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산업, 신기술 분야 교육을 하는 과정을 하이테크 과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하이테크 과정을 2017년부터 정교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입시 경쟁률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에는 1.98대1, 2018년에는 2.19대1, 2019년에는 3.24대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도 경쟁해야 된다는 게 우리 취준생들 어깨가 더 무겁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소위의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학을 졸업하고 폴리텍에 입학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고 저희 이 시간에 저희가 소개도 했었어요. 유학생들이 폴리텍 대학 가서 다시 기술을 배우고 직업을 갖게 된 경우도 저희가 소개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입학자 학력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최근 3년간 전문대학 학력 소유자는 줄어들면서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소유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 박사 학위를 갖고 입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분당에 위치한 대졸자 대상의 하이테크 과정만 전담으로 운영하는 융학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소재대학 그리고 국내 유학파 출신 지원 비율이 평균 3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대학 국외 유학파 출신 지원 비율이 평균 37%?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19년 대학 등록금 평균 금액이 671만 원이거든요. 유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몇 학기씩 등록금을 내고 지금 또 취업이 안 되니까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원하는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 보니 자신의 전공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을 갖추고 요즘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학 교육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상하탑이 아니라 폴리텍처럼 좀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런 대학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시대적 목소리를 지금 이 수치가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한 걸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요. 학력이 높아지고 비전공자의 참여도 늘고 있는 추세인 건데 여성들의 참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배움 일자리다 코너에서 여성 기술 인력의 중요성을 굉장히 여러 번 다뤘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은 분 많이 나오셨어요. 잠수사도 나오셨고요. 저하고 동명이인인 친구인데 그 기술, 농업 기술 하는 분도 나오셨고요. 여성 인력에 대한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하이테크 과정 여성 입학자 비율이 20.4%인 반면 올해 2019년 학년도에는 28.2%로 증가를 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학력의 제한 없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술 과정 같은 경우에는 뿌리 산업이나 기관 산업 중심으로 학과가 꾸려져 있어 아무래도 여성의 진입 장벽이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이테크 과정은 융합기술이 직접 된 신산업, 신기술 분야 학과이다 보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섬세함이나 창의적 착오가 요구되고 보다 여성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 입학자 비율이 전문 기술 과정에 비해 18.5%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폴리텍 대학과 함께 청년 대졸자들의 어려운 현실 그리고 기술 대학인 폴리텍 대학을 대안으로 저희가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문자로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창에 취준생들에 대한 응원을 남겨주고 계세요. OK2019 김님 질높은 취업이 이루어지기를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다비드리님께서는 피디님 좋은 에너지를 팍팍 나눠주셔서 이 YTN 라디오에 있는 취준생분들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대한민국 취준생분들 아우라카다브라 다 이루어지시기를 이렇게 행운의 주문을 외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폴리텍 대학의 캠퍼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청년 대졸자를 위한 이 과정도 그러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현재 모든 캠퍼스에 개설되어 있지는 않고요. 현재는 18개 캠퍼스에서 모집 중이라 한국폴리텍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산업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시설도 확충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 경기도 광명에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개원합니다. 청년층 접근이 쉬운 도심에 새로 교육기관이 들어서고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에너지, 바이오의약품, 3D 프린팅, VR 콘텐츠 등 5개 분야로 학과가 개설되어 오늘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집을 시작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폴리텍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폴리텍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요즘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교육부에서 평가할 때 이 취업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폴리텍 대학은 특히 이 취업률이 더 중요하고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업을 목표로 들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취업률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폴리텍 대학 최근 3년 평균 취업률이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대답할 때 얼굴이 가장 환해지셨어요. 그런데 폴리텍 대학 교수님들은 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으세요. 순수하세요. 긴장하셔서 그런가? 약간 긴장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폴리텍 대학과 함께 취진생들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 폴리텍 대학에 신설된 여러 가지 과정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제가 폴리텍 대학 졸업생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정말 훌륭하다, 정말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들한테 그리고 취준생이 주변에 있어서 함께 마음이 무거운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네. 폴리텍 대학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여성, 실업자들이 경제활동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의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고민하는 전 국민들의 꿈과 희망이 꽃피울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역량 강화에 매진하는 우리 대학을 선택하면 기술 전문가의 꿈을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직업 전문학교입니다. 폴리텍 대학이고요.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해 아까 사회안전망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만든 학교가 아주 오랜 기간 된 학교죠. 여러분도 잘 아실 테지만요. 함께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위해 고민하는 곳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진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